뉴욕주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여러가지 통계들, 백신 접종 관련한 통계들 계속해서 매일매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델타 변이 감염률이 전체 감염자들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 감염된 돌파 감염자죠 이거에 대한 자료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어요 뉴욕시는 나왔어요 계속 뉴욕시는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나오고 있었는데 뉴욕주가 안 하다가 결국은 호쿨 주지사가 당선이 되면서 처음으로 23일에 관련한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뉴욕주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사하고 그 자료를 갖고 있었지만 공개만 안 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23일에 공개가 됐는데 우선 최근 자료를 보면 8월 29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전체 감염자들 중에서 99.4% 99.4%라는 건 거의 0.6%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은 이제 대부분의 감염자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, 이전의 2주 동안 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약간 증가 지금 뉴욕이나 이제 뉴조지는 모르겠어요 뉴욕주, 시 모두가 지금 감염자들이 차츰차츰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게 8월 29일부터 9월 11일 사이니까 뭐 전내보다 약간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금 뉴욕시 같은 경우 99%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98%가 감염자들 중에 이 정도의 수치가 지금 델타 변이 감염자라는 겁니다 비슷하죠 뉴욕주도? 뉴욕주가 조금 더 높긴 한데 현재 델타 변이는 미국 내에서 이제 4차 유행을 일으키고 있고 감염률과 사망자 수 증가에 아주 큰 원인이죠 그렇지만 이게 최근에 이 델타 변이의 영향력도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카운티 중에서 거의 열흘 전만 해도 94%의 카운티가 이제 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정한 감염률이 높은 지역 그 레드 빨간색 그 지역으로 딱 구분이 돼 있었죠 94%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당연히 뉴욕 뉴저진 포함되고요 그런데 이게요 열흘 후에 최근에 67%까지 떨어졌어요 델타 변이도 이게 지금 이 확산 속도가 차츰 차츰 줄어두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뉴욕주는 전체적으로 높은 감염률 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주 뉴욕시도 마찬가지고요 뉴욕에서는 지난 9월 20일 기준 백신 완전 접종자들 중에 7만 8,400명이 돌파 감염자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 백신 접종 인구의 한 0.7%에 불과합니다 돌파 감염자가 0.7% 그리고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입원한 사람은 5,555명 이거는 전체 백신 접종자들 중에 0.5% 더 낮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물론 돌파 감염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 0.7% 수준으로 그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입원할 확률은 또 0.5%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더 낮죠 그런데 이제 후쿨주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비해서 이게 지금 한 10%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자도 약간은 증가했고 그로 인한 입원 환자도 조금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도 그렇고요 뉴욕에서도 그렇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의 감염될 확률 그 다음에 입원할 확률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스터샷 얘기가 나올 만큼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어도 50%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60 몇 퍼센트 이 수준 70 몇 퍼센트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 이거는 독감 백신이나 다른 백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아무리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한 효과는 있는 거다 지금 여러 가지 감염률을 줄어들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뉴욕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첫 주에 백신 완전 접종을 한 사람이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염률이 91.8%가 낮은 거예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할 경우 거의 100%에 가까운 숫자들이 그러니까 두 배 가까운 숫자들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감염,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근데 이게 8월 23일이니까 5, 6, 7, 8 한 넉 달 후에는 이게 77.3%까지 낮아졌어요 뉴욕주도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게 워낙 높은 수준에서 낮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 낮아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입원할 확률도 역시 뭐 조금 낮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백신의 효과는 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뉴욕주가 이번 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 이게 어떠한 백신도 감염으로부터 100% 예방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9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